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영적인 신분이 변화되는 사건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망자였던 그가 주님을 거룩하게 만남으로 목양자로서의 삶으로 변화되는 이 베드로를 함께 만나보길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했던 놀이가 있는데요 아마 저와 비슷한 연배이거나 저보다 우애의 연배이신 분들은 이 놀이를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도둑놈 잡기 놀이, 좀 말이 그렇지만 도둑놈 잡기 놀이, 숨바꼭질 놀이 이렇게 숨기 장난 놀이 이런 놀이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 했습니다 멀리 도망가야 이기는 거고 꼭꼭 숨어야 이기는 게임이었습니다 저는 이 게임을 얼마나 진지하게 참여했던지 제가 숨을 때는 너무나도 들키면 어떡할까 들키면 어떡할까에 대한 불안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도망갈 때도 붙잡히면 안 되는데 라는 긴장 속에서 그 게임에 열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몰래 숨어서 옷장 속에 몰래 숨어서 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커서 죄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 도망자로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제가 어릴 적에 그런 게임을 하면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도망자로 산다는 것, 이 땅을 도망자로 산다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도망자는 쉴 곳조차도 불안하고 극도의 긴장감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다리 뼈 뻗고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나서 그는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디베리아 바닷가를 찾아오셔서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심으로 베드로가 다시 도망자에서 목양자로 변화되는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21장 속에 숨겨진 그 비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15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배반하고 도망간 그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맛있는 조반으로 그들을 섬겨주시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늘 몸은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마음은 늘 주님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신앙은 고백했지만 고백한 신앙대로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지만 그 사랑은 순수하지 않았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했기에 베드로는 결정적일 때 주님을 저주하며 배반하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멀리 떨어져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였다라는 것을 보금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그런 배신자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은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하니 그 무엇보다도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니 라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이 대답은 예 제가 주님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주님은 15절의 끝에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목양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세상 어떠한 것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였을 때 주님은 도망자였던 베드로에게 목양자의 신분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의 영적인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순간 나의 죄를 고백하며 제가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죄가 씻겨져 내려가면서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영적인 신분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허물이 많고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찾아 나와 제가 다른 그 어떠한 것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변화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추건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도 우리 안에 더 가까이 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 사랑을 고백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주님께 사랑을 고백했는데 왜 우리에게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우리의 사랑이 순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단정 지어 말씀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사랑 주님만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사랑이 순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때 늘 언제나 조건부의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해 주신다면 이것만 들어주신다면 제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사랑의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온전한 사랑 고백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또 우리는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때 주님 제가 주님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세상도 사랑합니다 라고 양쪽 모두 다에게 사랑 고백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향한 그 사랑 고백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라도 우리가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싶다면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달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고백 방식을 우리가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예전에는 세상의 물질과 탐욕과 권력과 쾌락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추건합니다 아멘 저는 아내를 온누리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만났습니다 제가 차세대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했고 저희 아내는 그때 교사로서 이렇게 사역을 섬기다가 제가 이렇게 지켜보다가 나랑 정말로 잘 맞을 것 같고 신앙생활도 잘 할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 자매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간을 갖고 기도하다가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근데 보기 좋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저에게 그런 좋은 마음을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자 사모에 대한 마음이 정말로 없습니다 저는 그런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거절의 표현을 너무 은혜롭게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상처는 받았지만 그 마음이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분에게 다시 한번 제 마음을 고백할까를 고민하던 차에 그 선생님이 늘 언제나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또 사람들과 대화 속에서 외치는 인생의 모토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나무 또 사람들에게 쉼과 안식을 줄 수 있는 나무와 같은 사람이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런 고백을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그때부터 동화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라는 주제로 여러분 너무 유치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나무라는 주제로 동화를 제가 신대원 다닐 때인데요 신대원 학교 마치면 와서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6개월 동안 쓰고 지우고를 반복하다가 6개월 만에 이 나무라는 동화를 완성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근데 너무 잘 썼더라고요 너무 감동이 되고 이것을 읽고 만약 감동을 받지 않으면 정말로 사람도 아니다 라는 결론을 제가 내리고 제가 그 동화를 전달하기 전에 제 가장 친한 친구인 신대원 친구인 한 전도사님에게 이 동화를 보여줬어요 근데 이 동화를 쫙 읽더니 제 무릎에다가 그걸 탁 놓고 정환아 정말로 미안한데 안된다 이거 쓰면 보내면 안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6개월 동안 쓴 노력과 시간이 아까워서 그 동화를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고 나서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느 대목이 가장 감동이 되었냐고 근데 정말로 유치한데 나무 곁에서 한결같이 함께하는 나무꾼의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야 당신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 당신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감동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만을 바라보고 당신만을 생각하는 그 형상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변화시켜서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당신만을 믿고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아멘 16절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근심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베드로는 배신하고 예수님을 도망갔지만 예수님이 자신 곁으로 찾아오셔서 식사를 준비하고 다시 함께 하자고 손을 내미는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진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세 번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은 예수님 지금까지 당신을 향한 저의 사랑은 너무 이기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진짜를 포장한 가짜 사랑이었습니다 가짜 사랑 그 사랑을 회개합니다 이기적이었던 사랑을 다시 바꾸길 원합니다 라고 회개와 결단을 하고 있는 사랑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영적으로 변화되었던 것은요 그가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을 때 변화되었다면 두 번째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였을 때 그는 목양자로 변화되는 영적인 경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세 번에 걸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물론 세 번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동일한 질문을 세 번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세 번 주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까? 이 사랑 고백이 진짜냐? 진심으로 네가 하는 소리니? 진정성이 있는 사랑 고백이니? 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님은 한 번, 두 번, 세 번 사랑 고백을 다시 한 번 되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 주님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동일하게 진정성 있는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15절, 16절, 17절에 동일하게 내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쳐라 내 양떼를 먹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양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 진실한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할 때 베드로는 도망자에서 목양자로 변화되는 놀라운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영적인 신분 변화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연다라는 것은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주님께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할 때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다시는 죄악된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이 진실된 고백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신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한다 우리의 삶을 정말로 빛나게 한다 라는 표현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 고백을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큰 은혜와 도전이 되는 것은 함께 동역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도전과 은혜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차세대를 섬길 때는 헌신적으로 섬기시는 선생님들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또 공동체 사역을 할 때는 화장실 청소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장로님들의 겸손한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도전과 감동을 받고 순장님 마치 목회자처럼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중보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순예배를 인도하시는 순장님들의 모습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또 사역 현장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좋은 영적인 퀄리티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헌신하는 당신의 직장과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쁜 시간을 쪼개어서 그 하나님의 사역에 올인하는 그분들의 삶의 모습과 섬김을 통하여서 큰 은혜와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분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분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올바른 신앙으로 생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모나고 까칠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의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들의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정직하게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사랑을 받고 제가 변화되겠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제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을 때 이렇게 결단했을 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삶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얼굴 표정이 바뀌고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목표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삶의 패턴 모든 것들이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다라고 성도님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앞에 찾아오셨을 때 주님이 내 곁에 찾아오셨을 때 내가 솔직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께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진정성 있는 고백을 드릴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신분 변화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예배 들이시는 성도님들 가운데는요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싶다면 여러분 진정성 있는 사랑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인 때문에 고백하고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자녀로 살겠다라는 결단을 고백할 때 주님은 여러분 곁에 가까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 이 자리에 유튜브를 통하여 신앙 보시는 성도님들 가운데는 열심히 신앙 생활했지만 지금은 신앙의 정체기를 갖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진정성 있게 주님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주님의 구원을 경험했지만 제가 다시 한번 멈춰 서 있습니다 주님 저를 찾아오셔서 저의 연약함을 다 씻어주시고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다시 한번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은 다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다시 한번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주님을 진정성 있게 고백할 때 주님께 진정성 있는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변한다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께 가장 큰 사랑을 드린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고 삶과 내가 오늘 내게 주는 그분의 모든 명령들을 따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상의 모든 민족들보다 높이 세우실 것이다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찾아올 것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께 진정한 사랑을 고백할 때 주님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약속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했을 때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도표를 이렇게 보면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했을 때 그는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며 도망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의 사랑이 진정성 있는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는 목양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른 그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였을 때 그의 영적인 신분이 도망자에서 목양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또 베드로는 진실한 사랑 나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진실한 사랑을 고백하였을 때 그는 도망자에서 목양자가 되는 영적인 신분을 경험하였다는 것이죠 가장 큰 사랑과 진정성 있는 사랑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그는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두 가지를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막으로 준비했는데요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화려한 것보다 죄악된 것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회개하고 다시는 세상에 유혹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이 진실한 사랑을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신분 변화가 영적인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 두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으로 온전히 선포될 수 있기를 추건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베드로가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주님께 진정한 사랑을 고백하였을 때 영적인 신분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